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야 절 없는 척을 용서하여 주 없어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야 불충한 정을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 없어서 세상을 구원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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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몰랐었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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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야 아버지야 연약한 정을 용서하여 주 없어서 주님의 주님 명령 그봄 주님 명령 순정하면서 순정하면서 주님의 신정하면서 주를 위해 선정하면서 주하여 그 사와 주님 명령 순정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성가 391페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여 이모소서 내 마음의 어후에 뱀는 황마리아을 태양 받았듯이 사랑의 빛 생명이오 내 사랑 전체요 나의 예수여 당신의 사랑에 영원히 살리라 오 대주 천주여 받아주소서 내 마음 아리라 주 대전에 성열로 시스사 받아주소서 거룩한 몸이여 구원의 성체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소서 예수님 우리는 사도여왕의 일관계시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그 시신에 한결을 바르고 고옹으로 사서 영원하게 무덤에 안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일을 바추어 거룩한 성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몸을 잃은 고인을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 고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경건한 예식에 참여합시다 아멘 이 소린 이 기록을 천상 낙원으로 받아주소서 이소라 이 기록을 떠나서 오를 때 단 졸려 고지 많이 떠나서 오를 때 유명한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소라 이른 당신의 나라가 되었도다 바다 고소 도망을 치고 여름 하니 거슬러 흘러 갓도다 상 everywhere 내 영양 1976 5 이소라 2 이른 남 Kentucky 1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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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